마포구립 합창단이 지난달 열린 제20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상 수상축하 리셉션을 열었는데요. 이날 마포구립 합창단은 대상으로 수여받은 상금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고 화합의 하모니를 다시금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립 합창단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0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최고의 실력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완벽한 하모니의 향연이라는 극찬과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아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오후 5시 마포아트센터에서 마포구립 합창단 대통령상 수상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축하 리셉션은 수상 축하 영상 상영, 상장 및 트로피 전수, 장학금 기탁식, 박홍선 마포구청장의 축사, 마포구립 합창단의 축하 연주,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마포구립 합창단은 대상으로 수여받은 상금 중 500만 원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하며 나눔에 진정한 의미를 전했으며 대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포구립 합창단은 축하 연주에서 곡 진달래꽃으로 뛰어난 가창력과 화합의 하모니를 선보이며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진수 지휘자가 이끄는 마포구립 합창단은 최고의 실력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치며 마포구 위상을 대외에 알리는 문화사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